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양빛을 감는다 이렇게 말 한마디 잘하면 엄청난 빛도 탕감해 준다 그냥 없는 거로 해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요새는 말이 너무 거칠어져서 말이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좀 조금만 따뜻하게 하면 좋은데 뭐 상대방 생각조차 이게 걱정 불안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좀 부드러운 것이 다 없어지고 거칠어지고 인색해지고 또 심지어는 그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찌르는 듯한 칼로 찌르는 듯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처입고 싸우고 또 그냥 생명을 던져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자꾸만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가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이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희망적이고 뭔가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해도 뭔가 좀 실수했다 해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말들이 천양빛을 갚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된 것을 따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아 그래 미안합니다 잘못된 사람 내가 잘못됐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뭔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보통 상대방이 똑같다 보니까 같이 싸워 버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희망적이고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만들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양빛을 갚는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좀 뭔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고 매일매일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또 친구들이든 직장 동료들에게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 하는데 여러분 돈이 들어가느냐 돈 안 들어갑니다 내가 돈을 써서 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해서 그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동을 주고 힘이 되어 주는데 내가 노력을 막 해야 되느냐 힘을 써야 되느냐 물건을 사서 갖다 바쳐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그냥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내가 물건을 갖다 사서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돈을 써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좀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슬슬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각박한 세상에 이 암울한 세상에 힘이 되어 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참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라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싸워버리고 같이 짜증 내버리고 같이 화내고 이러면 아 이거 뭐 믿으나 마나 똑같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새 가족만큼은 아무리 세상이 그친 말 해도 암울한 말을 하고 비수 같은 날카로운 말을 해도 막 그래 세상이 점점 그럴 때마다 나는 바보 같은 말을 한다 잘했어요 당신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연습하는 자꾸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식에게도 누구에게도 간에 어떤 교회 다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신앙으로 다 자식들이 신앙이 된 거죠 어머니는 매일 낡은 외투만 입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또 어디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가도 늘 그 외투만 입고 계세요 갈아입지를 않아요 옷도 없고 그래서 자식들이 언어를 해서 엄마는 매일 추운데 낡은 저것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따뜻하고 좋은 옷을 트로트를 하나 사드리자 이래서 사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이제 안심이 되죠 추운 겨울에 가족 모임이 옷을 사드리고 난 뒤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 어머님이 오시는데 보니까 또 낡은 코트 입고 늘 있는 그 옷들 추워 보이는 낡은 코트를 또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상하다 분명히 새 거 사드렸는데 어머니에게 물어봤는데 어머니 그 새 옷들 코트 사드린 거 왜 입고 오시지 이거 입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안 그래도 자식들의 눈치를 딱 보거나 알고나 아 그거 그래 그거 가끔씩 길거리에서 동양하는 여자 아주머니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너무 춥고 너무 그냥 남이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길래 내가 그 옷을 줬다 그 옷을 사줬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아니 어머니 어머니 입고 있는 옷을 드리고 새 옷을 어머니 입으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얘들아 너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라 더 이상 자식들이 할 말이 없죠 그 자식들이 어머니가 말로 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랑해라 이렇게 안 가르치고 직접 몸으로 신앙을 보여주면서 자식들을 가르치신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 겨울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새 옷을 입고 갖다 정말 다 떨어진 옷 아니면 이 뭐합니까 박크가 없이 요즘 요즘 잠퍼 없이 그냥 얇은 걸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이유없이 그냥 내 것을 벗어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즘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일랜드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자식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는 옛날에 지금이야 한 국가잖아요. 그때는 여러 왕국이 나누어져 있는데 봉건주의 시대의 왕들이 있는데 한 왕만 한 부족의 왕만 자식이 안 낳아지는 겁니다. 이 자식이 있어야 후계자를 양성을 자식 왕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서로 왕자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자식이 이제는 더 이상 낳지도 못하니까 방을 붙여라 갖고 얼마다. 방을 붙여라. 뭐라고 붙이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젊은이가 있다면 왕께 아련하라. 왕을 만나러 오느라. 면담을 해라. 이렇게 방이 붙은 겁니다. 각 골에 다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국가고 하니까 기독교 국가고 하니까 다들 신앙이 좀 좋다는 사람들은 추천을 받아서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죠. 왕이 되는 줄 알고 왕자가 되는 거니까. 한 시골 마을에 진짜 괜찮은 친구가 있는 겁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찾았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저 친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저 친구 같으면 정말 왕자에 자격이 있는 사람 같은데 돈이 없는 겁니다. 갈 돈도 없고 준비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옷도 사입히고 왕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왕궁까지 갈 여비도 주고 가면서 써라 하면서 이래서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친구가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왕궁으로 찾아갔는데 왕을 만나러 아련하러 갔다 하는데 왕궁이 저 앞에 보입니다. 왕궁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보니까 아니 왕궁 앞에 거의 다 와서 보니까 길 옆에 거지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만. 아니 죽고 너무 배고프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제발 좀 더 도와달라고 애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왕을 만나러 동네에서 여비하고 좋은 옷을 다 줘서 지금 왕궁이 저긴데 이 친구를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모아서 사주는 옷을 거지에게 입혀주고 먹을 거 따뜻한 거 사 먹으라면서 받은 여비도 남은 여비도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입을 옷이 없잖아요. 거지가 입고 낡은 옷을 그걸 놔주시오. 그래서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왕을 만나러 말이죠. 그래도 동네에서는 어른들이 가자 이래 입고라도 가야 된다. 떨어지더라도 내가 뭐 왕자가 안 되더라도 가야 한다 하고 거지 옷을 입고 왕을 들어간 겁니다. 결심을 하고 그래도 가야지. 갔다 왔다는 이야기 해야지 하고는 가서 보니까 뭐 전국에서 오해선니까 얼마나 많은 대기자들이 있겠습니까? 쫙 앉아라 대기집 보니까 한 2시간 3시간은 걸릴 것 같아. 그래도 그 낡은 옷에 냄새나는 옷을 입고 기다렸죠.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왕을 만나고 저기 드디어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거기 가서 왕 앞에 가서 큰 절을 하고 들어가자마자 큰 절을 하고 고개를 드는데 보니까 이 왕이 그 거지네.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만났던 그 거지가 거기 들어갔는데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날 수가 있는가 이 젊은이가 그러니까 그 왕이 짐이 정말 붙인 방에 내용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 옷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 거지 옷을 입고 거기에 있었다. 많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 옷을 사랑한다고 찾아오는 많은 왕자들이 아마 이제 왕의 왕자의 후보들이 다 도와달라고 조금 배고프다고 추운데 떨고 있다고 해도 다 지나가더라. 왜 왕 지금 왕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자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인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그 아일랜드의 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왕이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과 목숨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다.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이 아일랜드의 왕이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진짜다 당신은. 있어도 없어도 못 배워도 힘이 있거나 힘이 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는 당신이 최고다. 이런 신앙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내가 비록 못 나고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만큼은 나는 정말 최고로 여기고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팔장에 보면. 이십팔절에서 삼십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어느 지방이죠 가다라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 둘이가 예수님 곁에 있다가 움찔하죠 우릴 쫓아 내려왔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귀신 들린 건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정신을 못 찾고 귀신에 잡혀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병이 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돼지 떼개로 돼지 떼개 영이 들어가니까 돼지 떼가 띠를 지어서 바다로 다 빠져서 몰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맨정신으로 자기 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한 부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고맙다 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다. 사람이 고쳐졌는데 사람의 목숨이 죽을 목숨이 영원히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다른 한쪽은 어떻다 당신 때문에 내 재산이 내 돈이 다 날아가게 됐으니까 당신 좀 떠나라 이렇게 교회 다녀봐야 뭐 뭐해 주일 날 등산 가고 놀고 그 돈으로 내 여행 가고 내 마음대로 쓰지 그 외에 이런 부류들이 있다.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다. 세상은 그렇다 이렇게 지금 거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세상을 바꾸는 일에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뭐다. 아니다. 내 거 손에 박으면서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예수는 좀 가라 이렇게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목숨이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뭐요 내 집이 중요하다. 내 재산이 중요하다. 내 돈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 생명보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이 만드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전혀 아닌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를 오히려 멀리하고 핍박하고 외면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사람 소중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가족들은 하나님이 붙여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야 되는 게 가정이다. 그 가정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세상처럼 나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거를 이겨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우리 가족 기도하는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상편 25장 1절입니다. 1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지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했던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현재 있는 사울 왕은 이미 이제 폐위되고 다윗이 왕 된다고 다윗에게 기름도 부었고 다윗을 격려하고 늘 다윗의 스승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죽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힘을 잃은 거죠. 자기 오른팔을 완전히 힘이었던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고 난 후에 도망가버리죠. 다시 바람광야로 갔다 이 말은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간 곳이 지금 마온이라는 사람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마온에 있는데 마온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이름이 뭐다 이 사람의 이름이 3절에 보니까 나발이다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나발 미련한 이름 그대로 하면 바보다 이 말이지 미련하고 고집 세고 한 이런 사람이고 안에는 보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행실이 아주 좋은 여자더라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틀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이제 숨어서 다윗이 데리고 있는 식구들하고 여러 식구들하고 이제 숨어서 살고 있는데 양틀을 깎는다 하더라. 엄청 부자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양틀을 깎는다 이 말은 이제 추수한다 이 말입니다. 곡식을 다 추수해서 내다 팔면 돈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양틀을 깎는다. 양틀을 깎아서 이제 다 출고하면 큰 돈을 받는 잔칫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다윗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부활을 보냅니다. 가서 우리에게도 도망다니고 있는 시시니까 식구들도 식소리 많고 하니까 먹을 걸 좀 달라 이 이야기를 이제 10명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하면서 보낸 다윗의 이야기가 그래 그냥 달라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할 때 이리도 있고 도둑놈들도 있고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을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부하들이 그걸 다 지켜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쭉 내려가면서 있는 이야기 다 지켜주고 여태까지 한 마리도 잃은 것이 없고 또 자기들 부하들도 나발의 종들도 다친 사람 없이 다 건강하게 지내게 했으니까 우리가 마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 니까 먹을 걸 좀 주면 좋겠다. 이제 당신도 다 출고하고 돈을 많이 벌 때가 되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하고 10명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가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9절 제가 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부하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전달했죠. 좀 먹을 걸 좀 다오 우리가 다이어트까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니까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내가 좀 먹을 것 보내줘야지 우리도 도움받은 데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데 이 나발이 욕심쟁이입니다. 미련합니다.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죠.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니 다윗이라는 놈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그 놈 나는 족보도 모른다. 나는 이 부자들 이름 권력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전혀 뜻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 이름을 대면서 내가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벌어놓은 것들을 내놔라는데 도대체 이놈이 뭐예요. 광야에 숨어 사는 반역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부에 이미 반기를 들고 쫓겨나서 산속에 숨어 사는 놈들이 내한테 뭘 달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말은 주인을 물리치고 반역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이나 물이 하나도 없다. 내가 왜 모르는 놈들한테 반역자들한테 도둑놈들한테 강도들한테 내가 그거를 줘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부하들이 나발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인재했고 밑으로 또 내려가면 그 이야기 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하늘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야 당장 칼을 차라 부하들에게. 부하 200명 들고 전부 다 칼 준비해라. 무장해라 당장 가서 내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저놈 안 죽이면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난 사람도 아니다. 이러면서 부하들에게 무장시키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치료. 저 인간 저게 인간이냐.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이게 할 말이냐 하면서 이제 막 치료 들어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죠. 왜 이 종들은 다윗의 부하들하고 매일 같이 들판에서 광량에서 양치고 염소치면서 서로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음식 나눠먹고 했던 종들이니까 잘 아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야 니 큰일 났다 우리 다윗이 너희들 다 죽인데 너 주인 거 끝났어 오늘 이러니까 이 종이 듣고는 나발의 종이 듣고는 막 뛰어내려갑니다. 가서 이미 주인은 안 되니까 미련하고 고집 세고 욕심쟁이고 안 되니까 누구에게 아비가일에게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어디에 그 부인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나발이 주인이 큰 반역자들 도망다니는 강도들 내가 줄 게 뭐 있냐 이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양을 염소치로 광량에 가면 다 도와주고 보호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친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도둑놈들에게 뺏긴 것도 없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아비가일이 이걸 듣고는 어떻게 해요 빨리 준비해라 이런 겁니다.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엄청나게 그 많은 다윗의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들을 전부 낙이 말 뭐 이렇게 준비해서 수레에 싣고 이제 가라 하고는 나발 얘기 안 하죠. 해봐요. 이거 말이 안 통할 거니까 19절에 보면 남편에게는 이야기도 안 하고 해서 막 떠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이러 오죠 지금. 오고 있고 여기서는 물건을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이 원하는 것만큼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서로 가다가 이제 만나시겠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23절 시작 24절에 그가 아비가일이죠. 그 나발의 부인이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죄악을 이 잘못됨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이 이 여종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잘못된 이 상황을 이 여종이 주에게 당신에게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해명하게 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가 잘못된 거 압니다. 우리 남편이 엉망인 거 내가 압니다. 지금 엉망 만드는 거 압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25절에 원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 주는 다비스입니다. 주라는 것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 그의 말 그의 행동 그가 하는 이 엉뚱한 잘못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인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나발이 미련하다 바보다 그대로입니다. 25절에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이름 자체가 이건 세상에 미련하게 사는 고집이고 욕심쟁이고 남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일까 그 사람 개의치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만난 것은 이 여자가 이런 겁니다. 다윗 당신이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걸 생각해 달라 이 말이에요. 당신은 막무단으로 가서 나발을 죽이면 좋겠지만 내가 이렇게 가운데 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당신의 피 흘림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를 이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러분.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이 주라는 것은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의 원수들과 내 당신을 헤아리려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잖아요. 사울의 군사에. 사울은 다윗이 미워가지고 다윗이 왕 될 거라는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가 모함이 실어서 특공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 사울 지금 현재 왕의 사울의 부하들도 나발처럼 한 줌의 흙밖에 안 됩니다. 먼지밖에 안 되는 인간들하고 당신이 싸워가지고 뭐 하겠느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끝까지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뿐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일 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띄우고 뭐요? 다윗을 띄워주죠.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하찮은 동네 시골 동네 부자 하나를 몰살시켰다. 집안을 먹을 거 안 준다고 그런 소리 들은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건 개의치 마세요. 저 사람은 가만히 둬도 죽을 놈입니다. 가만히 둬도 저거는 엉망이 사람을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2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이 납이 가야 돼. 참 기분 좋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기를 내 허물을 내 잘못을 우리 집안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구한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후계자를 세워주는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내 주께서 다윗께서 여우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 주의 일생에 다윗 당신의 일생에 내 주께서 당신께서 악한 일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아름다운 좋은 왕국을 만들 건데 그런 왕이 될 사람이 피를 봐서 되겠습니까? 실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 작은 일에 그렇게 화를 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이게 남녀를 떠나서 말입니다. 세상에 악과 악이 싸우고 성과 악이 싸우고 이러는 중간에서 뭔가 중재하는 뭔가 서로가 좋아지게 만드는 물론 미련한 쪽에는 끝까지 욕심을 부리겠죠. 그런데 이 악을 몸을 막고 서는 사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마찰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다윗을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부하들이 아무리 당신을 쫓아다닌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됩니다. 지금은 쫓기는 신세일지라도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신세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원수들은 돌멩이 던지듯이 다 없앨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오늘은 참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30절에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그때의 31절 당신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고 나면 훌륭한 정말 선왕이 될 것인데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아까 그랬죠. 작은 일에 보복해버리고 몰살했고 다 뺏어가버리고 그런 신이 보복했다는 그런 오점을 남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면 이대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후대하실 때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에 이 좁쌀 만한 작은 여종만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의 내 이름만 기억해 주십시오. 요새 이런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늘 중간에서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중지할 수 있는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 죄값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이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불쌍한 당신들의 자녀들을 몰살시키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십자가를 재고 제 생명을 든지 모르게 해서 제 값을 받겠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사랑해서 만든 인간들 불쌍한 인간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십자가는 바로 오늘 이 아비가일 이 중재처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든지셨죠. 참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32절입니다. 너를 보내서 나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윗이 크게 깨닫습니다. 정말 다윗은 지금 분노해 가지고 부하들 전부 다 무장해 가지고 끝장낸다.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저놈 살려놓으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를 보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지금 땅 맞거든요. 정말 너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지금 머리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자기 그 분노가 이 여자를 통해서 다 사그러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고맙다 이 말이죠. 너 영원한 복이 좀 있어라. 내 이 분노 이 화 우리는요 우리 아비가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분노 내 화 주님이 내 분노 내 화 없애주시려고 십자가 그걸 지고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뭐 여전히 내 분노 내 화 내 미움 내 식이 아직까지 있으면 안 되죠. 십자가에 고맙다 이러들 하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이 작은 일에 내가 큰일을 칠 뻔했는데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뭐죠. 화 낼 대로 다 내고 나면 돌아서면 어찌 그리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별 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들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영원히 안 볼 것처럼 싸웁니다. 그러다가 2, 3일 있으면 그게 막 후회가 되고 미안해서 또 가서 미안하다. 그 친구도 아 그래 미안하다. 서로 그런 짓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많은 사람들 졸업 막 돌아서서 십자가만 보면 없어질 일을 그냥 편해지면서 그래 내가 실수했지 잘못했지 그래 너 이해해 이렇게 풀릴 일도 그냥 순간에 그냥 막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고 있다. 찬양하죠. 그러고 나서 36절 38절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물건도 잘 받겠다고 끝났죠. 그러고 나서 집에 오보니까 이 나발은 뭡니까. 잔치를 크게 이제 왜 지금 양틀을 다 팔고 완전히 이거 부자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큰 잔치를 베푼 겁니다. 다윗은 뭐 저거는 뭐 생각도 없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운 사람조차도 생각 없습니다. 오직 손에 지은 것만 가지고 37절 제가 이렇게 해서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잔치를 벌였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와서 큰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미련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래서 내가 했으니까 당신 정신 차리라. 제발 좀 안 그랬겠습니까. 남편한테. 당신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술판을 벌여놓고 밤새도록 마시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 재선 누가 준 거냐. 하나님 주신 걸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6절 보세요. 아비가이디 나발이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발의 남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베풀고 크게 취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심한 집 좀 사지 마라. 제발 당신이 사는 게 이게 사는 거냐. 부자가 부자라고 다 부자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뭡니까. 이것은 누가 처리한다. 하나님이 몸이 굳어가지고 죽게 만들더라. 여러분 오늘 이런 중재자 이런 예수님 이런 아비가에. 우리가 나도 정말 이런 사람으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가족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사람.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은 한 나발 또 분노하는 다윗 그 중간에서 정말 모든 상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며 용서를 구하고 또 엄청난 잘못을 중지시키는 이 슬기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 이 십자가의 마음 가지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가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무쇠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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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